15분 뒤 도착! 시간 좀 끌어볼게 미안해 자기 나는 분명 하지 말자 했는데 아 갑작스러운 집들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찌됐든 상황은 시작됐습니다 제한시간 15분 냉장고 깔끔하네요 아 역시 코렐입니다 깔끔하네요 부지런히 채소를 썰기 시작합니다 15분 만에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기대되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채소를 어라? 후라이팬이 아닌 코렐에 넣나요? 아 참아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릇집 5분에 넣어도 되나요? 5분 괜찮습니다 코렐은 괜찮아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요리들 지금 아주 배가 고플 시간이거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상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슬슬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역시 재료들이 신선하니까 요리도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마침 요리가 끝이 나네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때 맞춰 손님들도 도착을 했어요 어 이게 웬일인가요? 다 된 요리에 착물을 뿌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아하 놀랍습니다 정말로 15분 만에 상차림이 완성됐어요 요리를 냉장고에서 식탁으로 그대로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고렐이 시간절액의 포인트네요 냉장고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냉장고로 고렐이 진짜 원스탑 스냅웨어네요 이게 바로 고렐의 힘이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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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다 하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털어낼 땐 깨끗하게 털어낼 줄도 알죠. 그렇게 쌓이고 또 쌓인 시간들이 변함없이 간직되어 처음처럼 신선하게 어제보다 아름답게 우리를 디자인해 준 것이 아닐까요? 당신의 오늘을 디자인합니다. 코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식탁 위를 디자인하다. 파격적인 구성과 가격으로 찾아온 코렐 패키지를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080-790-999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